교육과 더불어 게임이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것은 의료 분야입니다. 이분은 소아암 담당인 게리달 박사님이신데요.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에 이용되는 게임, 리미션에 개발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리미션은 우리 몸속의 혈관이나 세포, 척수가 게임의 배경이 됩니다. 여기에 암세포들이 등장하면 방사선을 쏘는 총과 다양한 항암제, 항암식품들을 무기로 암세포나 발암물질과 전투를 벌이죠. 게임을 통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게임의 주인공이 공격이 실패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어린 환자들은 이 게임을 하는 동안 자신이 받는 치료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먹는 약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도 찾게 됩니다. hovering 연구실은 We Need for Us AND we compared the people with the remission video game and the people with just a traditional video game. AND you know what we found out? That the kids who took the remission video game had more compliance with their chemotherapy than the people who didn't. and so we learned that we could teach them about cancer and how to get the treatment. 두번째는 데는 치료가 나눈 수 없는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PU가 다가와서 자신의 치료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가 있다면 마치 biownedics, 아래에 대한 사실은 암호 문화와 함께